Q. 나의 혜리에게 특별 상영에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Q. 나의 혜리에게 특별 상영에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Q. 나의 혜리에게 특별 상영에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1화 재밌게 봐주시고 12화까지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호, 혜리 역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시고 이렇게 팬분들도 많이 오실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네요 저희가 약간 이벤트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저희 1화만 보실 거거든요 근데 1화만 보시면 굉장히 감질맛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드라마는 2부도 더 재밌고 그 다음에 3부도 더 재밌고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1부만 보면 2부를 안 보고서는 못 봐주실 거예요 1부를 재밌게 봐주시고 약간 여기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약간 책임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부담을 드리자면 약간 좀 소문을 널리 널리 퍼트러 주세요 네 진우 선배님 팬분들 아셨죠?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진짜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아마 소문 안 될 수 없을 겁니다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분 저는 그냥 뭐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하셨고요 아무튼 이제 너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네 그 관람 잘하시고 네 아무튼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로우시는객의 굿질라는 선물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오늘 무대인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딱 한 분을 추첨해서 매우님들과 함께 셀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좌석표를 미리 준비해놨고요 여기서 오늘 회분의 주인공 추첨 되시는 분을 뽑아서 앞으로 빨리 나아주시면 한국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분 핸드폰으로 셀카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다 신청해서 오신 거예요? 네 신청해서 뽑혀서 오신 거예요? 네 네 호박사콘다 진짜 아 뭐야 아 아 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C14번 C14번 이수연님 맞나? C14번 아 죄송해요 C14번 C14번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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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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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네 H열 9번 저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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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나오세요? 배우 바꾸기 업기예요 실내선 배우 팬이라고 아 내가 봤을 땐 선배는 팬이야 아니요 전화 찍는다고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N14번이라고 해요 저는 N14번이라고 해요 배우 바꾸기 없어요 N14번이요 N14번이요 저 싫어하시나요? 혹시 분자리거나 스태프님이랑 다시 있대 아 스태프님이세요 스태프님이세요 아니 오시는 뜻인가요? N14번 계신가요? N14번 N14번 호니랑 사진 찍으실 건가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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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agon 오세요 오orney 오eles 오etzen오 가와드라이브 오aatiy 봐주 ogóle 차가운기